8일 포인트 홀은 2,094.36으로 마쳤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참사 매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의 배경을 두고 한국임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고약한 가짜뉴스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 아닙니까? 기왕에 있던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높이려는 마타도어의 다름아닙니다. 게다가 기시간마저 불러일으킵니다. 1923년 관토 대지진 이후 전개된 조선인에 대한 악살극, 테러극이 그랬습니다. 당시 일본 내무성은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시달합니다. 조선인은 일본인에게 이로써 엄청난 차별과 박대를 당했습니다. 물론 조선인은 방화, 폭탄 테러, 강도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른바 보수 언론으로 불리는 신문들의 비판이 집중돼야 할 것, 그것은 불매운동하는 한국인들이 아니라 혐한론을 퍼뜨리는 일부 일본인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짜뉴스, 혐오 모두 한 핏줄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깨는 그 모든 세력과 시도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또는 김용민 TV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제주로 북상하고 있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날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골고루 선물 드리는 이벤트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중에 6글자 붙여쓰기로 김용민 라이브 보내고 만 원의 행복을 누리자. 띄어쓰기 없이 김용민 라이브라고 적어서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추첨 번호는 300번 단위로 가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300번째, 600번째, 900번째, 1200번째, 1500번째까지 모두 5번째 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나오는 대로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소형급 태풍이지만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방송 중간에 태풍 다나스와 관련한 속보가 있으면 KBS 1TV와 함께 이 속보 참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이 간다 최경령이 온다 최경령의 경제쇼 그리고 김용민 라이브의 합동방송 합체 크로스 이제 여기 주인은 나연아 경제쇼와 라이브 합동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앞방 bj 최경령의 경제쇼 최경령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4시 반부터 합동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쇼 시간에 제가 가서 게스트가 됐는데 딱 30분씩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시너지를 내서 KBS 살려봐야죠. 그렇습니다. 당면한 청취율 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여러분 그 프로그램 청취율 전화가 와가지고 조사전화가 와서 물어보면 두 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최경령의 경제쇼 김용민의 라이브 네 4시 5분 네 kbs 1라디오 최경령의 경제쇼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최경령 기자님 모시고 또 30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드라인에 녹아있는 언론의 속내 이것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거 미리 좀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지금 바로 방금 전을 받아가지고 아주 문염과 동시에 대본받아서 들고 오셨어요.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경령 기자님은 항상 이게 전공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가서 무슨 공부하셨어요. 주로 이거 했죠. 미디어 리터러시 했죠. 아 리터러시는 먹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맹 우리가 보통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글을 대부분 다 아시죠.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나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고 알 수 있는가 식별해낼 수 있는가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요. 미국인들도 한 50% 정도는 대부분 타임즈 같은 것들 뉴욕타임즈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뉴스나 정보들을 모른다고 해요. 그런 조사 결과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대부분 모른다. 금융 상품의 어떤 굉장히 작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읽는 것. 잘 안 읽는 것들. 읽어도 잘 몰라요. 그렇게 일부러 써놓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공부를 하셨다? 네. 그렇죠. 어디 가서? 미국 미주리대학원에서. 미디어 관련한 대학 중에서 미주리대학 다 알아주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저널리즘 대학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은 가장 오래됐다. 그렇습니다. 별 말씀도 하십니다. 최고의 명성 있는 학교를 나오셨어요. kbs 재직하시다가 공부하러 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최경영 기자와 함께할 텐데 이정자라는 필명 쓰시는 분. 있는대로 다까 선생님 나오셨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실탐사엔터테이너 있는대로 다까. 있는대로 다까.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제2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붙인 호입니다. 여섯자 호. 네. 진실탐사엔터테이너 있는대로 다까. 이게 라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정없이 다까는 어떨까요? 사정없이 다까. 이거는 조금 더 어간이 이상한데. 있는대로 다까. 알겠습니다. 있는대로 다까. 잇가 선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헤드라인에 녹아있는 언론의 속내. 이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경영 기자만한 권위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일본어판 헤드라인 번역과 관련해서. 일본어판 헤드라인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어판 헤드라인. 네. 그렇습니다. 일본어판 헤드라인. 한두 개 봤었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청와대 초국 민정수석 또 고민정 대변인이 질타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그렇게 반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중앙일보는 아주 대대적으로 반박하더라고요.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압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일 황당하겠던 게 우리 36년 동안의 일본 식민지 강점기간을 일본 통치기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요. 조선일보가 한국신문에다가는 일제강점기라고 해놓고 일본어 번역판에서는 일본 통치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통치시대라는 건 일본의 통치를 그냥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통치가 합법적이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신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스탠스는 충분히 보일 수가 있어야 한국의 신문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가령 인도 사람들이 영국의 신민지배를 받았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단어를 써서 영국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영국 사람들과 같이 함께 보내면서 영국인들이 우리를 통치했던 시기였어. 이렇게 말하면 인도 사람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일면 정말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이해하고자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독자들이 눈에 확 띄게 또 클릭하고 쉽게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이다. 아니 그러면 일본에서 장사를 하셔야죠. 일본에서 장사해라. 본사를 여기에다 두실 필요 없고요. 일본 가서 장사하라. 일본으로 이전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가 정의롭게 공정하게 제목을 뽑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 미디어도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지만 자국의 이익에 관해서는 가쳤거든요. 영국 BBC 정도만 과거에 아르헨티나와 싸울 때 전쟁 벌였죠. 폭격을 했는데 영국 공공기가 잘못하고 민간인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영국 BBC가 그걸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때 이제 영국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영국 BBC가 이 전쟁 중에 그래도 국익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영국 BBC는 쭉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보편적인 가치란 말이죠. 사람 생명이 걸린 거니까. 인간인에 관련된 것이고 보편적인 가치인데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국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일본 통치기관 이래버리면 이게 보편적 가치는 제국주의가 나쁜 것이 보편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독립적인 국가로서 평화롭게 잘 살자고 유엔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는 보편적인 가치와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가치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단어를 쓰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한 번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럼 지금 그 역사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 그다음에 자유무역 이런 것들은 온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였고요. 조선일보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7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기인데 2017년이긴 하지만 9월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사드 관련해서 보복을 처리하려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강경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드 보복 경제 보복에 관해서 강력하게 자유무역을 탄압하는 보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보편적 가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편적 가치를 어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자유무역의 가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에릭님 반응 보내주셨는데 요즘 bbc는 영국 국익 엄청 챙깁니다. 많이 챙길 겁니다. 브렉시트 국면이라서요. 김종욱님 민주화에 깻잎 한 장 올린 것이 없어 보이는 신문들이 언론의 자유 혜택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진용님 두 분 만담 좋습니다. 최경영 김용민 호흡 좋네요. 가을 재편때 코너 하나 주세요. kbs 사장님. 저희는 또 kbs 직원이시니까. 하람은 합니다. 추천료도 안 드려도 되고. 좋습니다. 헤드라인의 미묘한 차이를 분석해 주시고 잘 쓴 헤드라인 뽑아주시고. 오늘 그러려고 모셨는데 말이죠. 우리 최경영의 경제쇼와 함께하는 시간. 일본에서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한 기사 헤드라인. 이거 분석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재용 일서 귀국했는데 일본에서 귀국했는데 급한 불 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요. 급한 불 껐다. 급한 불 껐지만. 세계일보는 이재용 핵심 소재 조달 급한 불 껐다. 서울신문은 급한 불 껐다. 경향신문은 급한 불 껐지만. 그런데 이게 레토릭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급한 불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급한 불이 무슨 불인지 그게 3개월 친지 6개월 친지 9개월 친지 1년 친지. 그리고 정확히 3개의 소재 중에서 무엇의 급한 불을 어떻게 껐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죠.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냥 수사입니다. 그거는 삼성이 급한 불을 껐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급한 불을 껐다라고 그냥 받아쓴 것에 지나지 않죠. 여기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런 팩트가 없는 거죠. 급한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꺼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기 전이나 일본에 돌아와서나 이야기하는 것이 삼성 쪽에서 받아쓴 기사잖아요. 삼성에서 보도자료를 주고 이걸 받아서 기자들이 받아쓴 것이고. 홍보팀장이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해서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급한 불이 의미하는 것은 없죠. 헤드라인에. 이것만 가지고는 독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만 그냥 주는 거예요. 급한 불을 껐다. 그런데 그 급한 불이 뭐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건 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소방수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는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또 위중한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건 또 나라의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렇죠. 장기적 포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삼성의 홍보팀에서는. 다음 달에 3심 판결. 국정공단 관련한 최종심 판결이 있을 예정으로 보이는데. 당장 바이올로직스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트랙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지금 이재용 부회장 톱미까지 왔어요. 그 수사가.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돕는 기사를 썼다. 이거는 좀 뭔가 의도가 깔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요. 명확하게 3개월치 물량을 확보했다. 6개월치 물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게 팩트가 없으니까 급한 불 껐다 또는 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껐으면 어땠을까? 급한 불이 그런데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한 번 또 보내주셨는데 출장에 비해서 캐리어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언론들이 아주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띄워주기 밀어주기. 이런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노동계 파업이나 노동계에서 벌이는 이런 쟁의.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아주 박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파업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이런 파업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 그냥 그 파업에서 요구했던 것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회사가 반응하는 것 그렇게 전달해 주고 끝이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파업에 관해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고 이 파업이 어떤 의미인데 그 의미를 일부러 자신들이 의미를 하나 만들어요. 이번 파업의 의미는 맥 빠진 총파업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나 만들어서 민주노총이 파업을 했지만 맥이 빠졌다라는 식의 이미지를 주는 거죠. 당초 7만 명 모인다더니 1%만 참가. 그런 식의. 그러니까 꼭 참가자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파업을 하는 의미 그 자체로만 민주노총으로서는 중요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제목을 잘못 소개했어요. 당초 7만 명 모인다더니 100만 조합원 중 1%만 참가. 1% 그럼 1만 명이네요. 7만 명 중에 1만 명만 왔다. 그래서 맥 빠진 총파업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총파업을 맥 빠지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냥. 우리 언론들 보도를 보면요. 노조가 대체 무슨 파업을 하는지 왜 파업하는지. 의미는 이야기 안 해 주죠. 기사에서는 잘 찾기가 힘들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몇 명 모이기로 했는데 몇 명만 모였다. 썰렁했다. 혹은 뭐.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과격 시위를 벌였다. 이런 것만. 그런데 이제 그 핵심 사안에 있어서 노조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을 그냥 드라이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노총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신문사들한테 엄청난 광고를 준다. 그러면 아마 기사 논조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노동계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갖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최경영 기자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이거 하나만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사고 왜곡 피해지 관련한 기사. 이 헤드라인 역시 천편일률적입니다. 이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김승환 교육감이죠. 수천만 원 드는 영명문대 입시기관에 아들 보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상산고의 자사고성을 피해지해버린. 그래서 자사고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인물 김승환 전북교육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종의 강남 좌파 프레임 같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공교육을 제대로 취해야겠다라고 교육감이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 본인이 본인의 아들을 사적으로 영국 명문대 입시기관에 보낸 것하고는 별개의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강남 좌파의 프레임으로 엮어서 강남 좌파들은 이러이러하니 부도덕하다.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죠.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위선적이다. 그렇죠. 앞뒤가 다르다. 그렇죠. 야누스적이다. 자사고 같은 경우도 핵심 내용은 자사고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구할 엘리트가 제대로 그러면 나오는가 아니면 의대만 다 가는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품 소재 산업이랄지 이런 공대 쪽으로 자사고가 다 가는가 아니면 정말 엘리트들이 그렇지 않은가. 의대 중에서도 성형이랄지 돈 되는 곳 쪽으로만 가고 있는가. 이거는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 언론들 참 여러 가지로 이 여론을 오도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는 거의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언론의 신뢰도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KBS도 또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KBS가 그럴 일은 없나요? KBS 차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차 나아지고 있다. 지금 경제부장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박종원 경제부장이라는 분이죠? 네. 박종원 경제부장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KBS의 저널리즘도 함께 비판하는 만큼 우리도 비판받지 않을까 항상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저널리즘을 구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베네치아님 앞으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담당은 최경영 기자가 심히 어떨지 마크맨으로. 두 분이 어떻습니까? 보도국에서 같이 일한 적 없으십니까? 이 일을 했죠. 일하고 고대용 보도국장 시절에 한 번 총회가 있었어요. 보도국 기자들 전체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도국장을 탄핵해야 된다는 측과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보도국장을 옹립해야 된다는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는 측이 갈등을 빚었는데 그 당시에 미묘한 아주 우리는 그래도 보수와 진보 그 사이에서 교도소의 담장을 타고 가는 사람들처럼 아주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변하셨던 분이 민경욱 씨거든요. 민경욱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편집회의 참여하시고 오후에 청와대 대변인 가셨죠. 교도소 담장을 단 서너 시간 만에 바로 뛰어넘 오셔서. 기계적 중립을 그렇게 깨셨습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과 두 분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제가 한 번 기회가 되면 마련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상도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을 더 많이 받으셨다고? 제가 한 2, 30개는 됩니다. 산해상 빼고. 민경욱 의원도. 산해상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산해상은 저는 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욱 의원과 기자로서 받은 상. 상을 놓고 대결을 해보면. 그냥 저는 너무 많아서요. 최경영 의원이. 최경영 기자가 훨씬 더 많이 상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상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 배틀에서는 이기셨어요. 최경영 의원님. 충분히 자신했습니다. 기자님. 내가 정치권 가시겠네. 제가 자꾸 의원 의원에서 말이죠. 최경영의 경제쇼. KBS 1라디오 4시 5분부터 시작하는 최경영의 경제쇼 진행자. 우리 최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이나믹 기호의 비욘드 더 월드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Let's do it. 다이나믹 기호의 비욘드 더 월드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이나믹 기호의 비욘드 더 월드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이나믹 기호의 비욘드 더 월드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숨쉬게 해줘 눈뛰게 해줘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줘 잘 알아? 너만이 힘든 것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것 무너진 모습 깔아보면 키뜩거리는 깡패같은 현실의 꿈 다 뜯겨 빈털터리가 된다 해도 일어서 비틀거린다 해도 지극히 정상에게 강요하는 미친 세상에 우린 미쳐야만 정상이 돼 정춘이란 혜택을 받고 살 때 게을러지는 약점도 달고 가네 밧줄 없이 통장장고가 아닌 목덜미를 잡아도 잘 참고 살기 세상이 뿔 나도 눈 크게 떠야 돼 앞을 가리던 안대를 벗어야 되는 현실에 출근할 때 좋은 버릇이 돼 아버지를 이해할 때 넌 어른이 돼 눈뜨게 해줘 숨쉬게 해줘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줘 숨 앞에 넘어져도 일어나줘 쓰리고 또 쓰려도 아프면서 배우는 게 세상이니까 숨 앞에 넘어져도 일어나줘 숨 쉬게 해줘 눈뜨게 해줘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줘 손을 뻗어봐 손을 뻗어봐 이제 한계라는 커튼을 걷어봐 오케이 안개같은 오늘을 걸어가도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에 상륙하면 남부지방에 최대 5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오전 9시쯤에 전남 진도 인근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북 내륙을 거쳐서 밤 9시쯤 동해로 빠져나간 뒤 동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비구름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된 기상정보는 KBS 1라디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벌써 300번째 당첨자가 나왔어요 황영숙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원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00단위로 300단위로 1200번째 보내주시는 분까지 해서 600번 900번 1200번 3분 남았네요 아 1500번까지 아 그렇군요 1500번까지 4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모바일 앱 콩은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오는 금요일인데 말이죠 권수민님 서귀포 비바람 많이 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유의하셔야겠어요 제주에 계시니까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소영씨 네 금요일답게 교통량이 많은데요 사고 여파를 크게 받고 있는 것도 있어서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부근에서 승용차의 화재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이 처리 작업이 끝났지만 북천안부터 8km 구간 쭉 정체가 여전하고요 이전에 신갈에서 수원 그리고 기흥에서 동탄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안성에서 수원 사이 20km 구간 정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로 신갈에서 반포까지 16km 구간에서도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갓길로 옮겨서 일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부터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면서 벌써 27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그리고 비봉에서 용담터널 지나기가 힘들고 더 가서 서서울 요금수에서 조남분기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 절대 끊지 마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따라해볼까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지 용입니다 석석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장석입니다 저는 오늘 태풍 다나스의 경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태풍 다나스의 진료가 어떻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절대 깜빡하지 않고 다나스의 진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조심하지 말고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유포 포구에서 바라본 제주 남쪽 먼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음 이 제주 전역의 특별 안전 점검 절실해 보이는데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 전국에 비바람이 불고 전남 경남 제주에 포구가 예고돼 있는데요 자 다나스 그래서 어떻게 이동할 예정입니까 네 내일 오전에 제주 찍고 낮 12시에 광주 찍고 저녁 6시에 대구 그리고 모레 포항 쪽으로 빠져나갈 듯이 보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이야기에 제가 빠질 수 없지요 비는 일요일인 모레가 돼서야 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까지는 미세먼지가 없다는 얘기죠 이번 태풍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많이 회춘하셨네요 미세뉴스 보스의 오늘의 뉴스는 경험 많은 태풍 다나스 어서 물러갔어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태풍 다나스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나스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경험이라는 뜻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요 다나스 여러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늘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양국 간의 갈등 한국과 일본 정부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오늘 와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재 손상됐다라고 하면서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이 보도에서 수출관리보다 옛 징용공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수십 배 심각한 행위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교재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국 그러니까 한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서 외무성 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거나 마지막 카드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효용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카드로 쓴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가장 마지막에다가 놓겠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치킨게임이라서 ICJ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운 카드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오창석 평론가 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고노다로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외무상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데요 이 담화문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오래 중시해오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두고요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 1월 9일 한국 정부와 협의를 요청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가 이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유감합니다라는 표명을 했습니다 이 고노다로 외무상은 예전에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화드리고요 그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노다마를 할 때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요 아들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현상이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흔히 말하는 세습정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일본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거의 세습하다시피 그러니까 부모가 정치를 했다면 자식도 정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기시노부스케 대표적인 전범 아니겠습니까 네 성향이 다 다른데요 지금 아베 3대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한국에 아베 3대 전체가 정치를 했었는데 또 할아버지 아버지 또 아들인 지금 아베 총리 성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다르듯이 그런 게 있겠죠 알겠습니다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가 아베 총리인데 기시노부스케는 A급 전범 전범 네 A급 전범으로 또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민당 현 여당의 승리가 뭐 짙어졌다 짙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자민당 그리고 공명당 연립 여당이죠 과반 의석은 물론이고 압승을 거둘 것이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504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고 이 중에 약 240개의 기업이 익명을 전제로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요 니케이 리서치가 로이터의 의뢰로 지난 1일부터 12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연립정당이 현재 의석수를 유지하기 바란다라는 응답이 60%에 달했고요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길 바란다라는 답변이 17%였습니다 결국 현재 이상을 원한다라는 응답 수준이 77%라는 것이죠 반면에 연립정당이 의석을 읽힐 바란다라는 응답이 20% 과반 의석을 읽힐 바란다라는 것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적어도 기업에서는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g20 정상회의회의를 들었고 현재 아베 총리가 외교안보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한국과의 관계를 깨면서 장사 잘했네요 네 아마 주요하게 먹혔던 것 같고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외교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사가 먹히는 일본 정치 참 착잡합니다 사실은 일본은 전쟁 이후에 사실상 거의 1.5당 체제로 지금 쭉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외신에서 한국을 재벌이라고 표멘하면서 ch2로 시작해서 그냥 재벌 자체를 그냥 영어로 표기를 해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관제의 철의 삼각형 키라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본 내 기업과 현재 자민당의 연립 정경유착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인정하고 또는 함께 공생하면서 발전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 훨씬 더 일본 총리 또는 자민당의 우호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네. 일본 야당이 너무 약해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고작 3년 집권했고 그 사이에 또 총리가 3번 바뀌고 그 사이에 또 전대미문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또 민심이 많이 떠났고요 아이고 참 일본은 견제 세력이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참 지금 자민당 독주 현상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어요 권 수자님은 아베에 대한 일본 젊은이들의 반대 정서는 매우 강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그래요. 우리 이 가운데 당선 경험이 있는 김수민 평론가를 일본에 수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요? 어디로? 민주당으로? 더 망하라고요? 일본 민주당? 아니. 우리 김수민 씨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능력 있으면 자민당으로 보내주셔야죠 아예. 안 돼요? 자민당이 어떻게 보냅니까? 자민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당이 거대하거나 장기 집권하면 그 안에 결들이 쪼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민당이 왜 큰가 왜 독주한가를 봤을 때 자민당 내부에 여러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세력 역학관계가 있는 거죠 정신을 주도하려면 자민당에 들어가는 길은 절대 안 가려고 하네요 그리고 자민당하고 민주당하고 특별히 무슨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좀 정확히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일일이 지적을 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진짜 대한세력이 없어 보이는 게 누가 차기 총리로 임명돼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37%가 아베 총리가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나머지는 아베 아들 아니에요? 아베 아들 21%가 우이지미 전 총리 아들 우이지미 신지로 그래요? 또 3세 2세 3세 그래서 사실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물론 조금은 다르겠지만 똑같이 자민당 의원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역시 대안이에요 대안이 없으면 정권교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요 김수빈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오늘 새벽에 일본 대사관 앞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분신을 한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78세 김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전 3시 24분에 일본 대사관 앞에 차량을 세운 후에 안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이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에 사망을 했고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사고 장소까지 왔다고 전해지고요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범행한다라는 취지의 통화를 지인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지인 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 김 씨의 장인이 일제 시절에 강제징용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전언이 있어서 경찰이 확인 중에 있고요 최근에 경제보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 게 현재 경찰 관계자의 발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서웅님 집에 가는 길 오창석 김수민 재밌습니다 성대모사 최고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뒤에 사퇴하세요? 왜 안 읽으세요? 뭐 얘기 하나 들어보고 방금 전에 살짝 목소리가 이렇게 변질되신 것 같아요 좋아합니까? 이거 할 때 성대모사는 아니겠죠? 의원직을 상실해서 힘이 빠진 겁니다 이완영 전 의원 그런 거예요 현재 성대까지 반영한 그게 이완영 전 의원 모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저희 동네 어떤 아저씨 목소리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안 걸리는 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사이트 소개해드렸는데 이 사이트 운영자가 방송에 직접 출연했더라고요 네 18일 오후에 JTBC 뉴스룸에 노노재팬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한 김병규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일본 제품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주요한 것은 대체 상품 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설 이유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사실 이 사람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고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위로와 공감의 차원에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네 충남도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이번에는 광역의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당진시의회 결의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듯이 지방의회에서 이런 결의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 부천 정읍 등등에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독도를 방문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에 들어가고 있는데 충남도의회에도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 안장헌 의원의 발의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꽤 많은 광역의회 또 지방의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또 개별적으로 결의안을 내서 계속 우후죽순격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일본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액션을 좀 취해줄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자신의 파트너에 해당하는 도시에 맞춰가지고 이 결의안 내용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굉장히 강경한 거의 한일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결의안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건 잘못됐는데 하지 마라 혹은 당분간 좀 자제해라든지 여러 가지 결들과 강원의 수준들이 있을 건데 아마 지역별로 또 자신의 지역의 이익과 특성에 맞춰서 결의안들을 좀 내면 좋겠습니다 네 1어로 결의안이 한번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1어로 아 우리 의회에서? 네 1어로요? 네 친일파입니까? 아니 일본 사람들을 보라고 일본 사람들을 보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일본은 그것도 1어판이랑 한국어판이랑 또 다름이었다 갈 겁니까? 표현이 다르든지 1어판은 굉장히 공손해져요 결의안이 아니라 건의안으로 바뀌고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 충격적인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18일 오전이었습니다 일본 교토시에 있는 교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1981년에 설립된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3층짜리 건물인데 이 3층을 쓰고 있었는데 3층은 전소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었던 70여 명의 직원들 중에 3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모두에서 이걸 한국인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커뮤니티에서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바로 잡혔습니다 41살의 남성이 휘발유로 추정된 액체를 뿌린 뒤에 불을 질렀고요 명백한 방화네요 자신이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범행 이외에 대해서는 표절이나 하고 이런 식의 응답을 했다라고 좀 황당한 자기가 창작을 했는데 누군가가 베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토 애니메이션 측이 회사가 그러한 항의에 대해서 일상적이지는 않아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거나 진지하게 대응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용의자가 이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깥에 있는 다른 애니메이션 회사에 있는데 교토 애니메이션이 표절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자와 중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중상자 중에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직도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고요 이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2001년 9월에 도쿄 신주쿠에서 발생한 상가 화재 사건 이후 일본 내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균과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이승만 전 대통령과 몽양 여운영 선생의 추모식이 오늘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알고 보면 이 두 사람의 기일은 7월 19일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좀 굉장히 많이 다르면서 굉장히 또 공통점도 있는 묘한 독립운동가들인데 그야말로 한 시대에 또 같이 정치 무대에서 뜨겁게 겨뤘던 경쟁자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물론 몽양 여운영 선생이 암살을 당하시면서 먼저 사망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권력을 오래 잡고 결국에는 타국당해서 미국에서 숨을 거두기도 했었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54주기 추모식이 열렸고요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을 포함해서 각계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서울 우의동에서 몽양 여운영 선생 72주기 추모식이 열려서 여기는 김상출 서울 북부 보훈지청장을 포함한 각계 인사들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나오는 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항의와 함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폭력을 해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이고 이제 약간 승계의식이 있겠죠 계승했다 자신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적통 세력이다 그런데 만났는데 이제 양쪽은 사이가 좋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오늘 이 기념식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이다 적은 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습니까 김수님 변호가 이분들이 내년에 총선 때도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오늘 그 마주쳤던 황교안 대표하고 상대방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화해할 일이 없겠죠 정치인과 일반 국민이니까 이제 정치 세력으로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뭐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알겠죠 너무 허망하네요 아니 밑자락을 깔릴래 깊이 있는 분석이 나오겠다 기다렸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타협해서 합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습니다 거꾸로 뭐 자유한국당 쪽에 균열이 생겨서 일부가 우리공화당에 옮겨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정당 정치가 됐든 외교가 됐든 이렇게 분명한 어떤 경계선을 두고 갈라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미래는 불명확할 수밖에 없고 김용민 씨는 그걸 무리하게 예측을 하다가 나중에 농담이었다 단어법이었다 이렇게 한 드라마가 완결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승전결이죠 고해적 김수민 씨 당신도 날 닮을 겁니다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렇잖아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라고 방송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고한 글이 신동화 글이 오늘 풀렸네요 위기에 황교안 선수교체설 솔솔 부족한 감수성과 콘텐츠 선거 맡겨도 되나 3355 모이면 황교안 걱정 성인지 감수성 언론인지 감수성 청년인지 감수성의 문제 종이에 안 써주면 말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종훈 평론가가 그래요 참 여러 가지로 황교안 대표가 시험 따위에 오른 것 같아요 7385번 쓰시는 분 김수민 오창석 씨와 진행하는 김용민 라이브 시간 좀 늘려주세요 하루 중에 웃는 시간은 이때 뿐입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김용민 라이브가 확장되는 걸 별로 바라지 않는 분도 계셔가지고 모든 국민의 뜻을 자아로 잰 듯이 저희가 또 수렴을 해야 됩니다 자 민의 한수로 가겠습니다 아까 몽양여운영 선생 그리고 운함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를 했었는데요 두 사람은 스케일이 크면서 소모를 좀 줄이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지만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 무거운 질문인데요 운함처럼 살 것이냐 몽양처럼 살 것이냐 한 번 던져보겠습니다 무거운 화두입니다 자 석의안수 네 지금 나경원 대표가 어떤 포인트 조건을 계속 걸면서 그렇게 해주면 추경을 통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직 포인트는 국민이다라고 끈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이 주시는 포인트뿐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김수민 평론가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고요 자 김용민이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